그리고 왜 갑팁슈... 어? 갑팁슈 없다. 아니 저 옆에 있어 뜯어진 거. 재석이 형이랑 같이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.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라는 거야? 왜? 왜? 왜 그래? 그러니까 왜 숨겨? 뭐 있어? 뭐 있냐고? 왜 숨겨? 아 근데 왜 숨기냐고? 아 왜 숨겨? 듣기고 싶어? 왜 숨겨? 듣기고 싶어? 뜯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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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 번도 안 돼. 뜯어? 아 왜 숨기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? 종이 그거 뭐야? 나 그 종이 봤어. 취재일기 아니야? 봐봐. 취재일기. 아까 그거 아니야? 봐봐. 종이 뭐야? 아 제발 왜 그래? 뭔데? 아 왜 숨겨? 없어. 아 뭐야 이 새끼야. 야 엉덩이 누르는 게 어딨냐? 없어 없어. 왜 안 보여줘 종이? 아무것도 없어. 무슨 종이. 아니 왜 이래? 아니 왜 이래? 아 왜 안 보여주는데? 없어. 없어. 그럼 엉덩이 왜 만졌어? 엉덩이에서 왜 넣어. 버릇이야. 엉덩이에서. 왜? 뭐 하는 거 같아? 왜 저래? 뭐야? 좋아? 아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핫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야하핰핰핰핰핰핰핰핰핱 datossing. enqu coment점 È terror. phraseee 가고 나감 차려. 그 이런게 행사할 학 téc인 moment 아니면 뉴스인공사일 독독공사일 typesKill 아 놔야 보여주지. 놔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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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놔야. 손 떼야. 아 놔 놔 없어. 야 또 왜 그래 니들. 동의를 넣었어요 오빠 엉덩이에. 동의야 너도 변했다며. 어 얘 진짜로 손 넣어. 아 엉덩이에 동의 넣었다고요. 그럼 포기를 해야지. 그럼 진짜로 넣으면 어떡하냐. 왜 그렇게 포기를 해야지. 왜 왜 엉덩이에 손. 아니 엉덩이에.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거야. 소민아. 오빠 엉덩이에 종이를 넣었어 엉덩이에. 아니 오빠 저기 풀숲에서. 저 이따가 이러고 나오더니 갑자기 종이 뭐야. 너 또 풀숲에다 똥 쌌어. 내가 똥을 왜 쌌어. 저 형 버릇 좀 고쳐 버릇 좀. 아니 화장실에 버릇은 내가 또. 이게 뭐야. 그랬더니 종이를 갑자기 엉덩이에다 놓는 거 엉덩이에다. 팬츠 쓴 게. 가방이랑 주머니랑 다 뒤지잖아요. 야 그거 잊지도 않아 엉덩이에다. 왜 그러니. 밑으로 빠졌겠네. 엉덩이 없으니까. 엉덩이 없으니까. 찾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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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라고. 소민아 소민아. 아니 이게 보통 이렇게 좀 뭐 좀 쉬다가 복귀를 하게 되면.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. 이런 거를 하나씩 하자면 하잖아.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형 그걸 생각해야 돼요. 오늘 우리 소민이가 초대한 거라고 우리 처음에 들었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아무것도 오라 진짜. 아니 소민이가 오늘 유독 이상하잖아요. 그럴 수 있지. 너 왜 근데 왜 여기를 왜 댔 건 거야. 소민아 니가 오늘 이걸 전체적으로 판을 짠 거니. 아니 아니 오빠. 소민이가 초대했다는 걸 우리가 처음에 들었잖아요. 난 전단지를 보고 그 초대장을 보낸 거야. 야 뭐야 작정하고 온 거야 진짜 쓰려고. 아웃이요? 아웃이요 오늘? 뭐야. 야 나 오랜만에 왔다. 야 나는 솔직히 너랑 싸우긴 했어도 이렇게는 안 했다. 야 소민아 나는 솔직히 이렇게는 안 했어. 야 돈 좀 벌자. 야 잠깐만. 소민이 아웃이요 그러면? 나 아웃이야. 나 너무 놀랬네. 야. 아 그 갑자기 휴대.